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자 오늘 미국은 일요일이고요 한국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미국의 탑뉴스 브리핑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북한을 향했고요.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목사의 3명 아들과 또 다른 3명이 한인 여성 31살에 조세희 씨로 드러났습니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고 이 케이스는 아직도 많은 스토리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검찰총장이 역시 이것도 정치적인 그런 투표가 나왔네요. 탄핵 재판에서 공화당의 탄핵에 찬성하는 그 상원의 의원이 두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에서 재판이죠. 말하자면 무죄를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2024년과 연관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얘기 어떤 말은 뭐 들을만 할 아니 말의 요건이 갖춰지고 어떤 것은 말의 요건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말들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역시 지금 자동차 3사의 파업에 대해서 어피니언 리더들이 미국에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요일이지만 오늘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회주의 주지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요. 5개의 가미카제 드론, 방탄 조끼도 받았고요. 그리고 어떤 의류는 뭐 열화상 카메라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특별한 그런 옷도 받았고 정찰드론도 받았네요. 개란 15, 르네상스 드론이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그런 선물을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그 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여러 군데를 견학을 했는데 특히 러시아에 핵을 탑재한 전략폭격기, 그 폭격기 안에 타서 뭔가 조종사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옆에 메모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뭔가를 이제 북한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같은 것을 적어두라고 지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군함도 시찰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조금 북한 밖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를 좀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러시아를 보고 느끼고 간 것 같습니다.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교 캠퍼스도 산책했고 또 러시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수족관 가보신 분 계세요? 프리모르스키 수족관에도 갔고 거기서는 이제 러시아가 자랑하는 고래 쇼 같은 것을 봤겠죠. 벨루가 고래라든가 큰돌 고래라든가 물개, 바다코끼리 이런 공연을 관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이제 다닌 뭐 이런 모습들도 좀 눈에 띄었고요. 크렘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대통령이 여러 가지 회담한 것에 대해서 아직 서명하진 않았다. 이게 이제 모스코타임스 영자신문이죠.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탄약을 갖게 될 것이며 북한도 어느 정도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같은 것, 답 같은 것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러시아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나 러시아의 보물인 위성급 프로그램을 통째로 아주 구식 탄약 덩어리와 바꾸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러시아를 며칠 동안이나 방문을 하면서 미국과 세계에 우리는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도 많은 것을 넓혔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위크엔드 에디션에서 외교 전문 잡지 포린팔러시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토요일에 포린팔러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구타 그리고 굶김 살해 사건 그리고 시신을 불태워서 담요에 싸서 자동차 안에 넣고 있다가 그 자동차의 주인이면서 용의자인 에릭희연 씨가 다른 사고로 다쳐서 입원하는 바람에 가족에게 뭔가를 자동차에 있는 것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시신이 그 자동차 회색 재규어에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 이 사건의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숨진 피해 여성은 31살의 조세희 씨입니다. 7월 달에 이제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 3개월이잖아요. 비자 없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어제 제가 어제도 역시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어제 전해드린 속보 그 이후에 또 다른 것은 피해자의 상처라든가 구타당한 흔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상 이런 여러 가지가 특정한 글쎄 이걸 종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의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6명이잖아요. 6명 가운데 3명은 목사의 아들 26, 22살, 15살, 이준호, 이준현, 이준영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 이가원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현지 25살인데 이현지 씨는 누군가의 여자친구 병원에 있는 에릭현 26살 그런데 용의자의 15살 이준영을 포함해서 26, 22, 15살 그 아버지가 목사, 이목사시라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준호, 이준호 큰아들이 사진에 보고 계십니다. 지난 2019년도 7월 달에 애틀란타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J자로 발음이 되는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바로 이 교회가 그 아버지 용의자의 아버지가 큰아들의 아버지가 큰아들이고요. 이준호 씨가 사역 목사로 일을 하셨던 섬겼던 교회랍니다. 그런데 이 이목사가 한 5개월 전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셨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도 잘 이목사의 여러 가지를 모른다고 하고 지금 사건 현장이 그 집의 지하실이었잖아요. 이목사가 구입한 지금 시가로 41만 달러에서 45만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방이 5개 그리고 이 6명도 다 그 집에서 이목사 부부와 함께 일단은 기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이 5개고 배트룸이 2개였던가요? 지하가 있었고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준호 용의자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열심히였고 또 명문대학교죠. 그쪽에서 에모리 대학교에 다니던 그런 학생 굉장히 모범적이고 사람들은 착실했던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인 Soldiers of Christ라고 해서 본인들은 그런 종교적인 것과 이게 연관이 된다. 그리고 그 31살의 조세희 씨가 여기 온 것도 그런 것이다. 현재까지는 초동 수사 결과 발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동차 시신이 있었던 그 에릭현 씨도 조지아 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의 결제 솔루션 그 업체에서 현재의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친척으로 알려져 있는 이가원 씨 서울의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용의자들이 26살이 3명 25살 여자 이현지 1명 그리고 이가원 친척 22살 15살 목사의 막내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용의자들이 성매매에 연루됐다던가 아니면 범죄에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지구는 아직 없답니다. 제가 지금 애틀란타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보도를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oldiers of Christ라고 밝힌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종교라든가 특정 종교와 연관된 그런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리 등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이런 것에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이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의자가 3명의 아들이 용의자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범행 현장이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애틀란타 한인 목사회의에 이 목사가 가입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목사 부부 용의자 가족이죠. 사건 발생 조금 전에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Duelist 지역 감리교회 S 한인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도 나오고요. 이건 이제 한인의 취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학교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되나요? 굉장히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좋은 학교를 졸업을 했거나 다니고 있었네요. 아버지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라고 하고 그 집 자체는 2021년도에 집을 사셨다고 하고요. 하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신방도 가고 했었겠죠. 그리고 이 집에서 목사 부부와 아들들 3명 그리고 또 다른 용의자 3명이 지금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렌스 빌 지역 잘 알려진 한국분들 많이 아시는 그런 곳이고 실제로 경찰 조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3명의 아들들 또 이가원, 친척, 이연지, 거주지가 모두 범행 장소인 목사가 구입한 이 집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막내는 아직 어려서 인정신문을 따로 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데 당연히 형 두 명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그 집에 살았다면 막내도 그 집에 살았을 가능성이 거의 이겠죠. 그리고 이제 공범인 에릭 현도 26살 자동차 주인이요. 이 공범도 역시 일단은 그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애틀란타 한국에서 온 여성을 살해하고 살해하고 불에 태워서 담요로 담고 싸고 자동차에 싣고 있다가 결국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살인 혐의, 시체 유기 혐의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조지아주의 특별한 법에 따라서 갱, 스트릿 갱 관련 혐의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이 적용이 됐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막내의 이름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5살인 이준영, 그거 이제 경찰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도 보도를 하는 거고요. 살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끔찍한 살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중동, 유럽, 미국, 한국 전부 이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시간인데요. 아주 중요한 결론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이 심지어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당연히 텍사스주니까 하원, 상원 전부 주요. 거기서 하원이 너무 부패했다. 이 검찰총장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가 없다 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60명이나 민주당에게 가담을 해서 이게 이제 탄핵이 됐거든요. 그런데 상원에서 무죄를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과거에 탄핵 재판에서 두 번 다 하원에서 가결되고 상원에서 무죄로 해 준 것과 똑같습니다. 하원에서는요. 121대 반대 23이니까 반대 23은 공화당이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당시에 60명이나 민주당에 가담을 해서 121대 23으로 탄핵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화당인 다수당에서 21표를 받아야 지금 16개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인데 그래야지만 탄핵이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겁니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는 두 명만이 탄핵에 찬성을 던졌는데 이것도 미국 정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두 명은 2026년까지 재선에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정치인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텍사스의 캔 팩스턴 검찰총장을 엄청 지질했고 이 사람도 부정선거가 있었어 하고 엄청 텍사스주 따로 다른 주와 함께해서 소송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힘을 그쪽으로 많이 실어줬었던 사람이고 그가 탄핵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저거 마녀사냥이야 본인이 겪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상원의원 두 명은 2026년까지 재선에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어떤 연유에서든 여기에 탄핵 당해야 된다 했고 나머지는 전부 눈치 보는 겁니다. 유권자 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치 그러면 16개의 혐의가 무엇인가 부패인데요. 크게 뭉뚱그리자면 부패에다가 사법방해에다가 뇌물수수, 공권력 남용, 신뢰상실 완전히 내부 공화당의 스태프들의 보고로 고발로 시작이 됐는데 사무실이 한 부동산 개발업자 사무실과 같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내연관계인 여성들을 또 거기에 취직을 시켜서 돈을 벌게 하고 등등 공공기금으로 엄청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와이프도 상원의원인데 와이프는 빠졌습니다. 이번에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참 이 와이프는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 여자에게 베네핏을 줬다 하는 것들이 아주 큰 문제였기 때문에 본인은 언제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똑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정치 사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100명의 증인인가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이걸 결론은 잘 뽑아야지 돼요. 정치인들을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텍사스 주민들은 똑똑히 봐야지 됩니다. 물론 똑똑히 봐야지 되지만 어쨌든 허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저 사람이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트럼프도 안전에 서로가 윈윈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중독층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증인이 100명이 나오고 해도 정치인들이 아닌데, 무죄인데, 탄핵 아닌데, 유죄 아닌데 하면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패와 연관된 건 더욱 많아요. 지금은 이제 증권, 증권 사기 혐의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따로 기소도 됐고 해서 또 다른 재판이 있을 것 같은데 텍사스주에서 106년 만에 당선된 정치인에 대한 탄핵 재판이 있었는데 강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아, 안 되겠어 했지만 상원에서 결국 공화당 의원들이 그를 살려줘서 무죄로 됐고 5월 달부터 지금 일 못했거든요. 텍사스의 검찰총장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에 이 사람이 굉장한 자산이 돼서 엄청나게 일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2024년도 대선 관련 뉴스를 좀 전해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이제 그 중 일요일이니까 Meet the Press에서 인터뷰에서요. 텔레비전 시사 쇼 인터뷰에서 2020년도에 본인이 트럼프가 졌다. 이렇게 말한 변호사는 나는 믿지 않았다. 나는 그리고 그 같은 질문을 사회자가 아니, 본인의 변호사조차도 백악관의 자문조차도 이건 본인의 법무장관조차도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각하 지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왜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본인이 고용을 한 변호사인데도 부정선거다. 라고 말하는 루디 줄리아니 그런 사람들만 믿었고 다른 사람들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악관 자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내가 제선에 이기면 말이야 3선에 안 나간다고 내가 3선에 뭘 어떻게 해서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선에 안 나갈 거야? 3선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헌법에 수정헌법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을 했습니다. 물론 잘했지만 그래도 이건 권력이 너무 장기 집권이다. 해서 그때 수정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은 두 번밖에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기면 3선 안 나간다니까 깨끗하다는 식으로 이런 걸 또 믿고 계시는 분들 속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연방정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셧다운 해야지. 정확하게 공화당이 원하는 것을 다 받지 못하면 이 협상에서 9월 30일까지 백악관과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문 닫게 됩니다. 받기라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칼로브 같은 공화당의 전략가는 그렇게 해서 연방정부 문 닫으면 공화당이 지발에 대고 총을 쏘는 거야.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 연방정부 문 닫나 맞나 예산 타결 우리도 조금 양보하고 민주당 백악관도 양보해서 그래도 정부 문 닫는 일은 없어야지 되잖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보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더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또 공화당이 내분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연방 하원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워낙에 강성들이요. 아 정부 문 닫으면 닫으라고 해. 트럼 아니 바이든 탄핵이 더 먼저야.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증거는 아직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위험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공화당의 내분이다라고 하는 말이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강한 곳에서 당선되고 한 사람들은 탄핵은 탄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탄핵 절차를 그 정도의 어떤 증거가 있을 때 해야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같아서는 10월 1일에 연방 회기 연도는 9월 30일에 끝나니까요. 연방 정부 문을 닫을 가능성도 며칠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노조의 파업 지금 노조가 올여름에 많이 파업을 했어요. 5월 달부터 헐리우드 작가 옆에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배우 옆에가 가담을 했고 뭐 파업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낸 것도 많고요. UPS 같은데 등등 그런데 지금은 연방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88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존 페르먼이라는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초선 연방 상원의원이 파업하는 노조원들 측에서 어제 이제 그 파업에 시위에 가담을 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가 네덜란드 회사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돼서 전미 자동차 노조 와 3사가 지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 대행과 백악관에 자문을 보냈는데 펜실베니아의 존 페르먼은 이게 노조를 지지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금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파업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노조는 그렇게 충분하게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존 페르먼은 처음으로 이제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을 이기고 당첨된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것도 막 심장질환 앓고 말도 어눌하고 수술 직후에 그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나게 가서 지원을 해줬었죠. 그래서 당선이 됐거든요. 메이비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회사가 이윤을 얻으면 공정하게 나눠야지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사흘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미국의 파업의 근본적인 원래의 골은 1940년대부터 CEO만 많이 벌지 말고 제일 아래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벌어서 격차를 어쨌든 격차를 줄여야지 된다. 지금은 격차가 너무 심한 겁니다. 자동차 노조에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자동차 값이 너무 비싸서 여기서 내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동차를 살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때 똑같이 CEO도 고통받아야지 되는데 CEO의 연봉이 거의 3천만 달러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미국의 노조의 기본은 항상 중산층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회사에서의 노조는 지금 10% 안 되고 있잖아요. 기본은 그런데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노조도 요구를 살살 해야지 된다. 전기자동차로 변하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친노조지만 전기자동차를 지지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기존의 오래된 시스템의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무슨 실업수당도 주고 보조금도 주지만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일 안하고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32시간 근무하는 걸 원하네요. 32시간 근무하고 40시간 일하는 것에 봉급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여러가지 삶의 질의 향상 퇴직 이후 이 모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중산층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긍정적인 것을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회사는 미국 내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경쟁을 해야지 되는데 미국 내에서도 테슬라처럼 노조가 없는 회사가 있고 현대처럼 노조가 없는 회사가 전기 자동차를 아주 빳빳하게 잘 만들어내는데 미국은 너무 많은 이런 미국의 3사 자동차 회사가 너무 많은 직원들에게 해준다면 이거 힘들다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럼 CEO의 연봉도 살살 올려야죠. 몇 천만 달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가 2,800만 달러 3,000만 달러 가 될 정도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뭐 얼만큼 몇백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몇백 몇백배를 더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몇백배 더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조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러나 노조가 주장하는 32시간이라고 우리는 40시간 전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겠어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다 이해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말씀드리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버라고바마 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빅3 자동차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해야지 될 때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게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2009년 2008년도에 너무 재정사태 있고 투 빅 투 페일 해서 돈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그때 은행권도 그랬고 자동차 회사도 그랬고 그 전에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도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자동차 회사가 돈 엄청 벌고 있거든요 엄청 벌면 엄청 벌면 CEO만 그럴 게 아니라 CEO와 주주만 배부를 게 아니라 그럼 같이 일해왔던 사람도 공평하게 그 이윤을 분배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찬성을 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14년 전에 빅3 회사가 어려웠을 때 행정부와 미국인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직원들도 고통 분담했죠 많이 아마 한인들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봉급이 깎였던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봉급이 깎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서 봉급이 이제 메이크업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돈을 너무너무 잘 벌어서 사장 부사장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이 가져가고 그때 봉급 깎인 사람들만 여전히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불만이 있겠죠 그게 지금 3사 자동차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윤이 그렇게 늘어났으면 거기에 맞게 직원들을 대우해야지 될 타임이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State of Union 오늘 그 CNN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 근로자와 회사 그 고위 간부 사이에 임금 그 차이가 너무 많은데 수백 배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 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그건 주주들에게 맡겨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가 막 회사에 어떠한 명령을 하고 회사를 괴롭히고 이런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현재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요 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뉴스가 새로 나오고 야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가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가장 주목도 받고 뉴스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로렌 보버트라는 덴버의 콜로라도주죠 콜로라도주가 지역구인 총 들고 다니고 식당 주인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콜로라도주의 시에서 운영하는 극장에서 뮤지컬이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이었네요 비틀주스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불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렌 보버트 연방 하원 의원과 다른 사람이 계속 막 불이 켜 있을 때도 꺼 있을 때도 떠들고 춤추고 그리고 막 그 프레쉬를 켜서 본인의 셀피를 찍고 크게 웃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불만을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이프 전자담배까지 탁 피고 연기 팍 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이 나와서 퇴장을 시키려고 할 때 그리고 뉴스가 나왔어요 퇴장 당했죠 내가 무슨 베이핑을 했느냐고 거짓말 거짓말 저렇게 거짓 보도를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비디오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찍은 비디오가 베이핑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무슨 한 달 전의 일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날의 일인데 나는 베이핑을 한 기억이 없다 막 연기를 뿜고 이랬다는데 근데 그 비디오가 딱 나오니까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곧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하도 불만을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니까 극장 직원이 가서 나가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시장에게 전화 걸겠다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런데 미국의 이 콜로라도 덴보의 극장에서 관객의 불만을 접수해서 누군가를 내쫓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몰랐을 이보다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지역구니까 이게 뉴욕에서 뮤지컬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 하고 누군지 말을 안 했겠습니까 말을 했겠죠 나 연방 뭐 상호 하원의원이야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경찰에게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오던 도중에 결국은 그 극장 밖을 나가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지금 잘못했다 하면서 또 뭐 사연이 길어요 내가 이용 과정에서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고 뭐 뭐 뭐 뭐 이런저런 얘기 이게 가장 목소리 큰 사람들이 좀 어떤 경우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솔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에서 정치인들 가운데서 목소리 큰 사람은 좀 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로렘 버버트 의원이 제일 유명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연설 할 때 막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죠 또 다른 야유하고 일어서서 막 하얀색 모피코트를 입고 의사당 안에서 그랬던 사람은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잖아요 두 사람이 처음에 엄청 친했어요 같이 온갖 욕설 뱉어내고 하다가 나중에는 둘이 욕설하면서 싸우던데요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이 435명이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본인의 지역구에 어느 정도의 플러스가 되는 그런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가는지는 지역구 주민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의원은 전반적인 미국의 연방의원들의 어떤 품위 같은 것이 있고 미국의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도 제가 기가 막혀서 어디 무슨 시골에서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시장에게 전화하겠다고 미국이 하도 크니까 요즘에는 아무튼 이런 사람들도 연방 정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정규방송 시간에는 역시 애틀란타의 살인사건에 대한 속보도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북에 관한 또 의미 있는 분석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서 마치고 저는 지금 밥 짓는데 냄새가 너무 좋네요 자스민 밥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그 잡곡이 너무 많은 현미보다는 좀 무겁지 않은 밥을 좋아해요 저는 그래야 이제 반찬도 맛있게 먹고 하니까 자스민 밥을 짓는데 오늘은 자스민 밥 상표를 바꿔봤어요 바꿔봤는데 전에 것이 더 구수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방송하면서 살짝살짝 맡은 냄새이기 때문에 부엌에 가봐야겠어요 강예신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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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